토론토 블루제이스 우한 불펜 오승환 ap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등 연합뉴스 하남직 기자는 오승환 36 토론토 블루제이스 2일이닝을 깔 음악에 맞고 시즌 8번째 홀드를 올렸다. 오승환은 25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너하임 에인젤 스타디움 에서 열린 2018 미국 프로야구 맥 2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스 와의 방문경기 5에서 3으로 앞선 7회 등판에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. 첫 타자 크리스 영을 시속 138 위 고속 슬라이더로 헛스윙 3진 처리한 오승환은 이현 킨슬러 에게 시속 112 커브를 던져 중견수 뜬공 처리했다. 다음 타자는 메이저리그를 대 표하는 타자 마이크 트라우트 였다. 오승환은 직구로 카운트를 잡은 뒤 c 속 137 슬라이더로 트라우트를 2로 땅골로 돌려세웠다. 오승환은 트라 우투와 상대 성적 5타수 1안타 에 5위를 이어갔다. 오승환은 전날 24일 1에서 0으로 앞선 8회 등판에 1이닝 1피안타 383진 1 실점으로 물론 세이브를 하고 9회 초 팀 타선이 점수를 뽑은 덕에 쑥스러운 승리 3승 2패를 챙겼다.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등판에 완벽한 투구로 홀드를 얻었다. 오승환은 시즌 평균자 책점을 3.41에서 3.31로 조금 낮췄다. 오승환은 8회말 마운드를 존 엑스퍼드에게 넘겼다. jiks79골뱅이와 이엔행이 띠오.kr 2018년 6월 25일 7시 45분 송구